얘를 암살하자 재판관 암살하면은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돼 와우 각이다 이거 자 이 친구가 이제 이 단저애라는 도시에 이제 재판관이니 이놈을 이제 가다가 이제 막 막 지나가는 사람이 훅 실려요 그러면은 골로가요 그러면 이제 재판없어 아 훌륭합니다 어 지금 4명 정도 나왔고요 이제 이 양반이 야들이 클라면은 이제 야 11살이야 16살 때부터 이제 쓸 수 있거든요 이제 막 7살 2살 야 10살 12살이야 이래되는데 아직 한참 남았어 어 야 의..뭐냐 기사네 기사인데 좀 잘 싸울 것 같은데 기사 단자의 의장 지역장 의장 야를 잡아야되잖아 면체 어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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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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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나와라 밖으로 아 경찰 너무 많아 안돼 안돼 경찰 너무 많아 경찰 너무 많아 건디링 간다 건디링 간다 스읍.. 야를 좀 조용히 따라오라 할 방은 없나 어그루 안되나 어그루를 좀 끌어갖고 밖으로 좀 나락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야한테 돈을 주고 매수해야되는데 돈이 안먹히면은 야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어 이제 이 집안을 다 쓸어버려야지 우리 여기는 곳곳에 우리 조직원들이 있으니까 어 교회 운영하면은 돈 그러니까 현금 받아갖고 그거 해먹는 건데 또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 같진 않아요 또 또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어 일단은 친척이 왔으니 어 방송이 오늘은 방송을 일찍 접고 어 여러분 내일 볼 수 있으면 봅시다 이따 뭐냐 이따 킬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따가 봅시다 아니면은 내일 보거나 내일 모레봅시다 뿅 뿅 뿅